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불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새 알바 찾아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 나가세요 알바가 갑이다 알바몸 저런 광고 때문에 알바생들이 시급을 더 달라 하는 거잖아 당장 저 업체에게 항의를 해야겠어 저 광고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광고를 즉각 배포 중지하고 전체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해 그렇다고 알바의 권리를 다 안 지켜주는 것은 아니잖아 고맙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그럼 무엇을 원하는 거지 알았어 알바생에게 지다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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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